미군 재배치는 북한 핵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미군을 후방으로 배치해 안전을 확보한 다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공격 능력이 굉장히 배가 되는 이런 형태의 상황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안 풀린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프루덴셜 증권의 거래식. 200여 명의 트레이더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를 관찰하면서 거래에 여념이 없다. 모니터 한쪽에는 CNN TV가 항상 켜져 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건물 15층에는 분석 전략실이 있다. 4명의 분석가들이 시장 변동 상황을 관찰해 장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팀을 책임지고 있는 아칸포라 팀장은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를 꼽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 그리고 한국 경제는 결국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의 초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미적인 발언이었다. 그러한 친미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연 과거와 같은 진정한 동맹인지 미국으로부터의 의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한미군 둘러서 있었는데 그거가 확대 증폭되는 과정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국에 한미 감정이 많이 일어난 것 이런 것도 이제 신뢰관계 손상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렇게 엉클어진 한미 관계를 추스르고 미국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한테 압력을 가해서 북한이 손을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미국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노무현 정부가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한미관계는 어렵더라도 병행적으로 자기제기로 보면 그런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원칙이 깨지면서 한미관계, 한미공조 위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과 금창리 핵의욕 시설은 미국 정부를 강경 분위기로 몰아갔다.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까지 거론됐다. 미국은 햇볕 정책에 사월을 걸다시피한 한국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랐다. 핵의욕 시설은 빨리,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었다. 미국은 페리 전 국방장관을 참자로 임명해 대북 정책 전면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1년간의 정책 조정 끝에 나온 페리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취재진이 미 국무부를 통해 입수한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국무부 사이의 전무는 98년 당시의 협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놓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페리 조정관과 긴밀히 협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관계가 유기체와 같다는 주한 미 대사의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 밴디 셔먼 대사는 당시 페리를 도와서 한미 북을 오가며 정책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What was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the 페리 report? I can't think of a closer relationship than the one that we had with South Korea during the 페리 process and the issuing of the 페리 report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at time. In a 14-month period, in a 12-month period, I met with South Koreans officially 14 times in a 12-month period. So, more than once a month, we had formal meetings and we were constantly at many levels in the government in conversation with South Korea.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미 관계의 안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계인 리앙 펜튼 씨는 워싱턴의 작은 사무실에서 3년 전부터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탈북자를 만나고 중국도 방문해 북한에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고서로 만들어 발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전시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일도 그에게 중요한 일이다. 버지니아에서 역시 인권운동을 하는 COTC도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북한 인권고발전을 열 예정이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부시정부 이익의 출범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인권운동 단체들의 기대는 더 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 인권법을 긴장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탈북자를 돕고 난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인권법이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91년 소련의 붕괴 뒤엔 75년 헬싱키 선언이 있었다. 소련도 서명한 이 선언의 인권조항은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소련에서 자유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는 16년 후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됐다.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뒤따라올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리고 북한은 다른 공구들이 방방에 따라서 твор고 있는 지가 끝난 다음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은 부부와 일사의 정치에 따라서 boom을 mett기 시작했고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